이데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맹호클럽 맹호 황윤석 전문가입니다. 지난주에 첫 방송이 나가고 나서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난세의 영웅주가 도대체 뭐냐.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이 매일 반복되고 있죠. 금리 상승에 따른 급등락이 반복되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주가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저랑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자막에 나가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샵 3772번으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저랑 소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난세의 영웅주에게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그 외에 내수주라는 거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주로 오늘은 좀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난세의 영웅주를 드디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요. 시장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금리 상승 때문에 급락을 하니까 우리 증시도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그대로 속절없이 그냥 무너져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거의 쏟아지고 있는데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5월 1일부터 5월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5조 2,90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어요. 그다음에 기관은 이 기간 동안에 612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스피 쪽에서 크게 매도를 안 했는데 외국인이 5조 2,900억을 매도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이런 물량이 쏟아졌는데 그럼 이걸 누가 다 받아냈냐? 그럼 개인이 다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금 공매도라든지 시장에 하락하고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스닥은 어떻게 됐느냐? 코스닥을 한번 보시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지금 5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보면 7,800억 정도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4,250억 정도를 순매도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럼 이 물량을 결국은 또 누가 다 받았냐? 개인이 다 받아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매물화가 되면 개인들 같은 쪽에 매도 폭탄, 견디기 힘드시겠죠. 시장이 지금 금리 상승 땀에 하락하는 시장에서 이런 매물 폭탄을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전자다 그때 말이 많았었잖아요.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된다. 지금 동학개미들 너도나도 삼성전자 사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 보면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에 2,580만 주를 순매도했어요. 그다음에 기관들도 80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9만 6,800원 신고가 찍고 나서 지금 8만 전자가 깨졌어요. 지금 이거 그래프는 전날 그래프이기 때문에 오늘 8만 전자 깨진 거 아마 다들 보시면서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에서 IT가 지금 슈퍼사이클이다.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다. 없어서 못 판다 이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몰 국채 금리가 지금 연일 상승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1.69%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오는 동안에 시장이 발작을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FOMC에서 2023년이 돼야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한국은행도 지금 기준금리 우리 0.5%잖아요. 기준금리 0.5% 미국은 0.0에서 0.25입니다. 거의 제로금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실세금리와 정책금리는 다른 거예요. FOMC나 한국은행이 올리는 금리는 뭐죠? 정책금리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금리는 시장에 나중에 반영이 되죠. 그럼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되는 건 뭐예요? 실세금리입니다. 실세금리라는 건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금리. 그래서 이거를 시장금리라고도 하죠. 지금 시장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시장에 가보거나 장바구니 물가가 장난 아니죠. 지금 전부 다 올랐어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1강에 대한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요. 왜 내수주인가라는 거를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인이 오늘 이제 난세의 영웅주로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금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지금 제로금리에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던 거. 2020년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시장이 급락하면서 주도해왔던 것들은 성장주예요. 그렇죠? 성장주가 주도해왔고 언택트, 기술주들이 다 주도해왔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산업재, 철강, 조선, 건설주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쪽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넘어가느냐? 이쪽은 고성장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올해 GDP 성장률 3.6%, 3.2%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6.4%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일로 넘어가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거기 때문에 가는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장을 분석할 때 지금 뭘 보고 얘기하시냐 하면 지금 이 트렌드나 이슈를 보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트렌드나 이슈는 뭐냐? 최근에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갑자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결제를 차단했단 말이에요.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이 그대로 다 폭락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스튜디오 오기 전에 미국 증시는 지금 프리마켓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비트코인 관련 주들이 10% 이상 하락하고 출발을 합니다. 프리마켓에서. 그러면 본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본장에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와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먹히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다음에 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물 폭탄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수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의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오잖아요. 기업들 실적이 거의 다 좋게 나오죠, 지금. 그다음에 기업의 지금 차트상으로 위치가 반등이 아무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이슈, 이런 지금 분석 재료 체크 포인트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냥 올라가다 맥없이 주저앉고 마는 겁니다.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기 회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경기 회복이. 그러니까 미국 지난번 시간에 제가 지금 뉴욕이 7월에 리오픈한다. LA도 5월에 사실상 오픈을 한다라는 걸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86에서 122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타나니까 산업재 관련 주들이 다 급등을 하는 거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면 지금 물가나 인플렛 우려가 왜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왜 다들 지금 인플렛 안다고 그러고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고 왜 시장은 급락하고 전부 부들부들 떨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미국은 미국의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미국이 3억 5천입니다. 미국 인구가 3억 5천이에요. 그중에 미국 1인당 재난지원금이 지금 1인당 3,200불씩 전 국민한테 준 거예요. 여기서 보면 2020년 12월에 600불, 그 다음에 2020년 3월에 1,200불, 그 다음에 여기서 2021년 올해 3월에 1,400불. 그러니까 미국 국민 1인당 3,200달러를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도 지금 4차 재난지원금까지 해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나 지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우리는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전 국민한테 이걸 지급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돈이 천문학적으로 풀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천문학적으로 돈이 풀린 것 같고 어디로 갈까요? 다들 소비로 가겠죠. 소비로 가겠죠. 그래서 소비 관련주들이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갈 건데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어요. 닥터코퍼라고 하는 구리가 10년 내에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구리 가격 보시면 지금 톤당 1만 달러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4,000불에서 불과 올라가는데 지금 급격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구리뿐만 아니라 전 원자재가 다 급등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알미늄, 여기 보세요. 알미늄 가격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인플레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가격이 다 오르는 거죠. 다 넘어갑니다. 목재 가격도 올라요. 그리고 그러면 집값도 오르고 다 오르겠죠. 물가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온다는 거죠. 미국의 개인 신규 주택 착공이 목재 가격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다 따라서 오르는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옥수수 가격, 대두 가격, 곡물 가격까지 다 오르니까 지금 최근에 어제, 오늘 우리 증시에서 뭐냐면 음식료 관련주들이 다 올랐어요. 사료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강한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값하고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면 최근에 금값이 이렇게 오르다가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다가 최근에 다시 달러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1110원대에 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보니까 113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니까 악순환이 나온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매도하고 나서 달러로 환전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인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경제가 재개되면서 수혜가 되는 업종들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보셨겠지만 철강주, 조선주, 해운주, 해운주 운임이 4배가 뛰었다. 철강주 지금 사상 최고가다. 없어서 못 판다. 부르는 게 갑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원자재 관련 주들을 다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를 업종이나 종목이 뭐냐. 저는 미국 경제가 재개했을 때 수혜가 되는 업종들이 지금 미국에서 나온 게 항공주. 그렇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호텔 이런 거죠. 힐튼, 하이아튼, 메리어트. 그다음에 여기 보면 크루즈. 우리나라는 사실 크루즈 업종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레저 및 엔터 관련 주들이 앞으로 시장에 이게 결국은 항공, 여행, 호텔과 같은 이런 소비재 관련 주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뭡니까? 이게 다 뭐예요? 내수주입니다. 내수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지금 금리 인상기에 강하게 버틸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뭐다? 내수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까 그런 업종들로 볼 때 우리나라의 업종들은 뭐가 있을까요? 항공주의 대표, 대한항공이죠. 여기서 보면 최근에 지금 제가 일봉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요. 3만 1,950원 2월 8일 날 고점 찍고 여기서 터닝하면서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노란 선이 외국인이고 이 흑색 선이 기관입니다. 개인들은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수소비재의 대표적인 것은 대한항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텔 관련 주 중에 대장주는 뭡니까? 당연히 호텔 신라죠. 최근에 보면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일봉차트를 보면 5월 11일 날에 일봉차트상에 고점 9만 4,500원을 찍고요. 여기서 거래가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개인들은 여기서 팔고 있죠.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회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업종이나 이런 업종 대표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한다면 정말 중장기 투자로 큰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비 관련 주 중에 대장주는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을 보시면 지금 여의도의 더현대 쪽에서 나오는 매출이 지금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개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5월 11일 날 일봉차트를 보면 9만 6,900원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역시 거래가 조금씩 실려주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여기서도 보면 개인들은 팔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기관은 그렇고 외국인들의 매수회가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지금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안항공이나 호텔실라나 현대백화점의 차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배열 차트에서 거래가 실리고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면 우리도 이런 업종, 이런 종목들이 내수 소비주로서 강세를 띄게 될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세 종목을 차트를 통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 전쟁, 지금 이런데 전기차 지금 뭐 다 좋고 이런 얘기는 이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시간 관계상 보면 전기차가 2020년도에 30만 대 생산하는, 생산대수입니다. 2025년이 되면 240만 대, 그다음에 2030년이 되면 480만 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시장이 점차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고 지금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여기서 보면 배터리와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고 배터리 형태, 배터리 표준화에 따라서 패권 전쟁이 나타나고 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죠.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서 보면 파이가 커진다는 거죠. 산업이 자꾸 부각을 되면서 여기서 보면 친환경 정책, 그다음에 연평균 25%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에요,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쫓아가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차량 제조 공장이 셧다운이 됐어요. 얼마 전에 자동차 지금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랬는데 자동차 보면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걸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차 살 때 보면 풀 옵션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는데 마이너스 옵션은 뭐냐. 반도체 부품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차에 설치를 못하겠는데 이 마이너스 옵션만큼 차값을 깎아주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차를 사겠다고 난리인 거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면 거기서도 뭐냐 하면 삼성 들어와라.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서 생산해서 지금 미국에서 수출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30%, 비메모리 반도체가 70%입니다. 이 자동차나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다 비메모리고요.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대만의 TSMC인데 얼마 전에 TSMC 쇼크 때문에 대만 증시가 장중에 8% 급락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동반 급락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시장 규모가 나와 있어요.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비메모리 시장이다. 미국은 펜리스 시장을 다 잡고 있어요. 펜리스가 뭐냐. 우리가 집을 짓는 거에 비교하면 펜리스는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 그다음에 파운드리 업체들은 뭐냐. 펜리스가 설계한 대로 설계 도면에 따라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펜리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설계나 이런 쪽을 다 잡고 있어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TSMC가 11%, 인텔이 22%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우리나라는 삼성이 4%? 지금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 상황을 쭉 리뷰를 했고요. 2강, 슈퍼사이클. 오늘 주제는 슈퍼사이클이라는 주제로 제가 할 건데 2강을 시작하기 전에 아까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황윤석 전문가와 소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저랑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2022년 3월 9일이 무슨 날이지? 모르시는 분들 많죠? 누구 생일인가? 궁금하죠? 이건 모르시는 분들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건 모르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날일까요? 5년마다 오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2022년 3월 9일입니다.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가 보면 양강 구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여기 보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밖에 여기 다른 후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서 여론조사가 나올 때 여론조사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선호도 조사냐 아니면 적합도 조사냐. 이게 달라요. 선호도 조사와 적합도 조사가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선호도 조사를 한번 제가 보여드렸어요.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5월 4일에서 6일 동안 했던 선호도 조사예요. 여기 보면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25대 22로 양강 구도고 이제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라고 했죠. 좀 전에는 뭐였어요? 선호도입니다. 적합도에서는 역전이 됐죠.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군소 후보들과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확연하게 차이나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를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마주의 생리를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관련 주식들이 있었는데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1위가 뒤바뀌면서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지. 그런데 이미 주가는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선수들은 이 밑에서 잡아놓고 올라갔을 때 때리는데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은 1등이네, 역전됐네, 여기서 들어가면 다 물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대선주에는 인맥주와 정책주가 있어요. 그럼 인맥주는 뭐고 정책주는 뭡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실적을 보고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성장성 또는 PER, 퍼라든지 이런 걸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말이 안 돼요. 왜? 인맥주는 뭐냐? 지연, 학연. 지금 이런 거에 다 엮여져 있어요. 지연, 학연. 아까 얘기했던 그런 후보들하고 고향이 같다. 예를 들면 파평윤 씨다. 아니면 경기도에 산다. 아니면 고등학교 동창이다. 이런 것들 가지고 또는 사회의 이사가 그렇다. 아니면 오너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다. 심지어는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 후원을 하게 됐다라는 것까지도 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테마만 갖고 주가가 급등하는데 그런 데다 투자를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인맥주들이 급등한 걸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 또는 우리나라 수출주 같은 이런 그야말로 시장을 이끌어왔던 대표했던 수출주들이 꼬꾸라지고 시장이 무너지는 시점에서는 뭘 봐야 된다. 아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물량이 쏟아지는 매물폭탄 같은 거. 그래서 이제는 제가 내수주라고 하면서 우리만의 리그를 하는 그름을 들어가야 된다. 아까 5년마다 한 번 온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이 5월 달인데 내년 3월 9일이면 얼마 남았을까요? 이제 한 8개월 남았나요? 10개월 남은 거죠. 10개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정책주입니다. 정책주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일자리예요. 일자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년 실업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이 도산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대선주에는 지금 인맥주와 정책주가 있다. 그런데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도주들, 성장주들이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나 대표적인 것들이 잘 가고 지수가 막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갈까요? 못 갈까요? 당연히 못 가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코스피 3,200 넘어가서 이제 뭐 고고 계속 간다. 이런 얘기할 때 3,200이 저항선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코스닥 1,000을 20년 만에 돌파했다. 사람들이 환호할 때 뭐라고 했어요? 코스닥 1,000이 저항선이 될 거다. 왜요? 금리 인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또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참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시 보자 대박주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했는데 이화공영이라는 기업을 한번 제가 보려고 해요. 이화공영을 보면 여기 보면 지금 2008년도에 여기 보시면 2008년도에 지금 이 당시에 주가가 700원에서 800원이었어요. 700원에서 800원이었는데 이게 얼마가 왔습니까? 2만 5천 5백 원을 갔어요. 그러면 주가가 몇 배 오른 거예요? 25배가 올랐어요. 25배.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만에 오른 거예요? 얼마만에? 한 여기서 보면 지금 2007년도에서 2008년도니까 한 6개월? 6개월 만에 25배. 8개월 만에 25배가 오른 거예요. 그럼 이때 왜 그런 거예요? 사대강이라는 정책주였다. 대선 후보의 정책이 4대강이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25배가 올랐다. 그 다음에 여기 2016년도에 보면 2016년도에 보면 2016년도, 2017년도에 보면 지금 5천 원짜리가 이 당시에 5천 원 했던 주가가 1만 5천 원이 됐어요. 지금 보면 3배가 난 거죠. 이때는 왜 이렇게 급등한 거죠? 이거는 대북주였죠. 그때 DMZ 평화공원이라는 재료로 가지고 급등을 한 거죠. 그러면 이런 대박주의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지금 분위기는 무로 익었어요. 왜요? 금리 인상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보면 너도 나도 너도 나도 보면 지금 뭐예요? 슈퍼사이클이 온 종목으로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나 기관은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매물폭탄을 쏟아내면 슈퍼사이클과 관련된 종목들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화공연과 같은 종목을 잡는 게 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왔어요. 지금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구리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런 것만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5년 만에 한 번 오면 오는 대통령 선거의 테마주들이 이제 슈퍼사이클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음 종목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책주였는데 다음 종목은 이제 인맥주를 한 번 보는 거죠. 보성 파워텍 하면 원전 관련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죠.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동생이 근무했다. 사회이사로 근무했던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 주가의 흐름을 한 번 보면 1500원짜리가 1500원짜리가 7500원이 됐어요. 몇 배 뛰은 겁니까? 5배가 뛰었어요. 5배. 그러면 또 한 번 여기서 슈팅이 나왔는데 훨씬 더 큰 슈팅이 나왔어요. 2016년도에요. 2016년도에 보면 4500원짜리가 이 당시 4500원짜리가 14950원이 나왔는데 지금 이 당시에 보면 이게 몇 달 만에 이루어진 거냐 한 5개월 만에 급등이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때 유엔사무총장을 이제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대선 후보가 거론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전형적인 인맥주의 패턴이죠. 그 다음에 보성 파워텍은 현재 정부가 원전 포기 정책을 하면서 주가가 바닥까지 급락을 한 거죠. 테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의 대표적인 예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랩 얘기를 하는데 이 테마주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다음 대선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대통령이 돼야 급등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대통령 선거일이 2022년 3월 9일인데 3월 8일까지 가져가서 대통령 당선일까지 다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이전에 이미 테마주로서의 생명은 다 끝나요. 선거의 당락과 관계없이.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동안의 주가를 가진 흐름들이 테마주들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안랩을 보겠습니다. 안랩에 보면 2011년도에 2011년도에 8월 달에 2만 1천 원이었어요. 2만 1천 원이었는데 2012년 1월 달에 16만 7천 원까지 갔었습니다. 몇 배 올랐습니까? 8배 올랐습니다. 8배. 그럼 안철수 지금 대표가 대통령이 됐나요? 서울시장이 됐나요? 전혀 아니죠. 자, 두 번째 2016년도에 다시 대선 2016년도, 2017년도에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지금 5만 5천 원짜리가 14만 9천 원까지 왔죠.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서울시장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오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이런 자리에서 잡고 가만히 있었다면 얼마만큼의 수익이 났을까요? 자, 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신 안철수 대표의 테마주인데 어마어마했어요. 이것도 사실 써니전자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 2012년 4월에 2012년 4월에 이 종목이 600원짜리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 8월에 2012년 8월 불과 4, 5, 6, 7, 8 5개월 4개월이죠. 4개월 4개월 동안에 만 원이 넘어갔어요. 15배가 급등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이런 흐름들이 안철수 대표의 출마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급등했는데 이제 이 종목은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사실은 테마주로서의 생명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인맥주를 정책주를 한번 쭉 보여드렸는데 자, 그러면 지금 보면 과거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대박이 났던 종목들 그래 좋다 이거죠. 지금 종목들 한번 볼게요. 에이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이재명 지사와의 테마주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에이텍을 보면 2020년 5월 1일 날 만 천 원이었어요. 주가가 만 천 원이었는데 지금 2020년 5월이죠. 8월에 4만 7,950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넉 달 만에 4배가 올랐어요.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과 관련된 종목들이 4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만에요? 4개월 만에. 그럼 이게 지금 나하고 관계없는 종목이다. 이런 건 여러분도 대박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텍, TN이라는 종목은 에이텍하고 거의 분사돼 나온 기업이고 거의 비슷한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제가 보면 에이텍보다 훨씬 더 이게 월봉이에요. 제가 이제 월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으면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봉으로는 기간 동안의 급등을 설명할 수 없어요. 월봉을 보시면 지금 에이텍, TN의 경우는 2021년 2월 올해 2월 달에 만원이었어요. 주가가 만원이었는데 지금 4월 달에 4만8천원 4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2, 3 2개월 만에 몇 배 올랐습니까? 4.8배가 오른 거야. 그럼 여기서 진짜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두 달 만에 이런 대박줄을 여러분도 안 하시겠어요? 이게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5년마다 한 번씩 온다. 제가 옛날에 남대문시장에 가면 리어카 위에서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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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골라 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 슈퍼사이클은 내년 3월이 되면 다 소멸해버리는 테마예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래전에 대박주는 의미가 없죠. 지금 당장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이재명 지사의 임맥주와 관련된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동신건설을 보면 이건 더해요. 작년도 11월이죠. 이 주가가 만 원이었습니다. 건설주죠. 작년도 11월에 주가가 만 원이었는데 이게 올해 4월 올해 4월에 주가가 6만 7천 9백원 6만 7천 9백원 그러면 5개월 5개월 만에 몇 배가 난 거죠? 6.7배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아무리 대형주 우리가 성장주고 좋고 접어주라고 그러고 업종 대표주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짧은 기간에 이렇게 대박이 난 종목들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디 가서 지금 4개월 5개월 만에 6배 7배 이런 대박주를 어디 가서 찾습니까? 왜 이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윤석열 전 총장 관련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주를 잘 아 여러분들한테 우선주는 문제가 뭐냐면 시총이 작고 주식수가 작고 거래량이 적어서 살 때는 굉장히 편한데 팔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선주는 권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급등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1월달에 보면요. 올해 1월달에 보면 1만 7백원이었어요. 1만 7백원. 4월 1일이잖아요. 5만 6천 4백원. 그럼 얼마예요? 거의 다섯 배. 그럼 얼마예요? 여기서 이제 월봉을 보시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월봉 보이시죠? 이렇게 급등을 한 거예요.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서연이라는 종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바닥에서부터 스타트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직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의 경우는 저는 여기서부터 카운트를 한다 그러면 1,500원이 2만 6천 원이 됐으니까 이거는 20배 가까이 급등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쭉 내려오다가 바닥에서 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이 3월 한 달 동안에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죠. 서연은 여러 가지 또 자회사들이 있어요. 서연탑, 메탈 뭐 또 그 다음에 서연이화 같은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대장주는 뭐냐 역시 서연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임맥주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구경만 하시겠냐 이거죠. 최근에 노루페인트라는 종목이 나왔는데 제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임맥주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 적자 기업이다라는 종목은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순히 임맥주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돼요. 시장의 테마와 맞물림.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슈퍼사이클이 왔는데 지금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그 다음에 철강 화학 이런 경기 민감주들 쪽에서 이런 게 나오면서 노루페인트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기업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 후원을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보면 월봉 차트상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노루홀딩스가 있고 크라운 재과가 있고 크라운 혜태홀딩스가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넘어가보면 제가 이제 아까 정책주 시간이 될 때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우리기술투자가 아주 폭탄을 맞았어요. 전일 급등을 했었죠. 왜? 이 우리기술투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업비트가 운영하는 두 나무의 지분을 8%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 그 지분가치가 엄청나게 뛸 거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기술투자 급등했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가 급락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제 차트인데 지금 월봉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시기에도 3천원짜리가 13,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월봉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만에.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을 갖고 이 급등락을 견디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추경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 매수. 누를 때는 사지 않고 부기둥을 뽑을 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골치 아픈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근데 지금 우리기술투자는 이제 14일이죠. 14일 날 1분기 실적 발표로 하는데 한 분기당 영업이익이 1천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알 수 없죠. 예상만 하는 건데 이거는 창투사 중에서 사실 어마어마한 실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반기 IPO에 투자한 제주 맥주를 포함해서 지금 그런 것까지도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비트코인 관련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비트코인 그 악재가 나오면서 십몇 퍼센트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근데 실적이 나오고 그러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럼 창투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벤처 투자와 관련돼서 대선의 정책주입니다. 만고 부동의 일자리 관련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를 단순히 비트코인으로만 보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에이티넘 인베스트 마찬가지입니다. 업비트가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이 6.2% 돼요. 그러면 어젠가 상한가를 갔었어요. 근데 오늘 7%과 8%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결국 비트코인 때문에 울고 웃는 종목이 아니냐. 그런데 역시 우리 기술 투자는 시총이 8천억이 넘지만 에이티넘은 이제 2천억 좀 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선이 나오면 항상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정책주로 바로 일자리 관련주인데 벤처 투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창투사들 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유심히 보시라는 것. 이런 종목들은 금융주의뿐만 아니라 투자주의고 또는 정책주라는 거죠. 자 이제 메가 MD라는 종목을 한번 볼 텐데 메가 MD는 메가 스타디 그룹의 온라인 교육 업체입니다. 교육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인데 메가 MD라는 흐름을 여기 지금 제가 월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상당히 어지럽죠. 월봉 차트가 윗고리 아래 꼬리가 달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거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윗고리에서 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밑에 꼬리에서 사서 가만히 기다렸다가 윗고리를 뽑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 타이밍이나 매매 기법을 알 수 있다면 이런 종목은 정말 부처님 손바닥에서 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되는 겁니다.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람인 HR 하면 온라인 직업 포탈 이에요. 과거에 사람인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언젠가요? 2014년도에 8000원짜리 주식이 지금은 36,700원으로 월봉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취업 포탈 사람인 HR 대선 때마다 선거 때마다 일자리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기에 시장이 급락할 때 한숨 쉬지 마시고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안은 뭐냐 내수주인데 그 내수주 중에서도 5년 만에 한 번씩 오는 대선주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선주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로금리 시대에 주식 말고 돈 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죠. 투잡을 뛰고 이런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처음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낮에는 한국 주식 그럼 밤에는 뭐하냐 미국 주식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나 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미국 주식 매매하는데 밤새고 어떻게 하느냐 천만에 맞습니다. 지금 썸머타임이 돼서 미국은 프리마켓이 있고 애프터마켓이 있는데 프리마켓은 5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 반까지 애프터마켓은 5시부터 6시 아침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장에서 이런 제로금리 사회에서 은행에 맡기면 1% 세금 떼면 정말 1%에서 1.5% 예금금리 주잖아요. 밤낮으로 돈 벌어야 해요. 밤낮으로 낮밤을 가릴 게 어디 있어요? 요즘은 모바일로 다 매매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미국 주식은 22% 양도 차익 내야 되는데 우리도 아마 2023년부터는 똑같이 주식으로 양도 차익 세금으로 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고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난세의 영웅주 다음 시간에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만나뵙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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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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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